예 이게요 이러네요 오밤중이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민시민님 눈매 보니 참 조폭 같아 보이는 유동규 제가 이제 와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옛날부터 유동규제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많이 돌았어요 성남시를 출입하던 기자들 중에서 제일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한테 제일 안티로 돌아섰던 기자들 중에 대부분은 누구 때문에 이재명 이상해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된 그 첫 번째 단계가 유동규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동규 때문에 예 뭐 썰입니다 그 당시 이제 여기저기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동규 때문에 야 이재명 안되겠어 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았대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거죠 이나영님 말씀처럼 관상은 과학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한 거는요 사면초가 몰린 검찰 김만배 목조루기 올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올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15년 됐나 꽤 오래전 옛날 드라마죠 성애교랑 또 누구죠 박솔빈가 박솔미 그 다음에 이병헌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한참 그 당시 되게 유행했던 인기 상당히 많았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통용이 되기도 했어요 올인 한꺼번에 다 건다는 거죠 남은 거 다 걸 거야 이게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올인 올인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보면 이병헌 씨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밀면서 올인 이러잖아요 참 멋있었는데 검사는 지들도 멋있는 줄 아나 봐 한동훈이 보면은 지가 엄청 멋있는 줄 알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검사들도 딱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자신들이 무슨 이병헌쯤 되나 보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여튼 지금 현재 검찰이 마지막 올인 카드를 거의 내민 것 같아요 이것까지 실패하면 검찰은 아마 진짜 깽판 치려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마지막 올인 카드로 내세운 것은 김만배 목졸기입니다 김만배만 말을 바꿔주면 검찰은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김만배만 말을 바꾸면 이 재판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김만배 목졸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김만배는요 보석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김만배도 지금 재구속 돼가지고 벌써 한 넉 달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의 두 번째 그 구속 기간 만료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측에서도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보석 좀 내보내달라 라고 요구를 할 만 하죠 그러자 검찰이 김만배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추가 기소를 해요 근데 그 추가 기소 내용을 보면은 참 치사합니다 야 진짜 이거는 정말 인질극이구나 가족 인질극이구나 지인과 가족을 똘똘 뭉쳐서 똘똘 몰아서 네가 협조를 안 하니까 네 가족을 괴롭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의 모습이에요 검찰이 오늘 김만배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근데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김만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만배가 기자 시절 2007년, 2008년에 도박 사실을 포착을 하고 어떤 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합니다 제일저축은행 유모이사가 다운랜드 가서 도박한 사실을 포착을 하고 그걸 기사로 쓰겠다고 협박한 다음에 10억 원을 챙겼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 유포하면서 이거를 추가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아내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시켜요 증거인멸죄 제가 이제 김만배 선배 만배 형이 총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혼 안했다고 결혼 안했는데 어서 부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투덜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재작년에 결혼했었대 나는 몰랐어요 아마 이제 뒤늦게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니까 그게 외부에 많이 안 알렸던 모양인데 내가 예식장에 부주를 안해서 이 형이 나를 이렇게 하천대유 안 뽑아줬나? 그래서 나한테 밥을 안 사줬나? 어쨌거나 지금 검찰이 김만배의 부인까지 이렇게 뒤늦게 결혼한 부인까지 이렇게 기소하고 어딨냐고 진짜 이거 가족 인질극 아닙니까? 부인뿐만 아니에요 지금 저기 김만배가 데리고 있던 이사라든지 직원들도 다 이번에 기소를 시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농지법 위반까지 다 끌어와가지고는 기소를 해요 증거인멸, 범죄수익, 은닉 이런 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서 농지법 위반까지도 들막거리는 거야 아니 그것도 뭔데? 농지법 위반이 그것도 뭔데? 좀 치사한 짓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에 부인까지 집어넣는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만배에 대한 정신적 고문이죠 이걸 압박이라고 표현해도 안 돼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말이야 네가 협조를 안 하니까 네 주변 사람들 내가 죽여버리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힘들걸?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던 거 검찰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래 깡패야 지금 검찰이 깡패인 거죠 합법적인 깡패 아니 불법인데 합법을 가장한 공권력의 탈을 쓴 깡패가 지금 검찰이죠 야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아우씨 검사랍시고 진짜 아우씨 수준 낮아서 진짜 대한민국 수준을 진짜 어디 동남아 동남아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신생 독립국 수준으로 지금 떨어뜨려놨어요 자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했느냐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 엄희준이네요 김만배의 범죄수익은닉 증거은닉 인멸교사 농지법 위반에 가담한 이성문 이한성 최우향 그 다음에 김만배 씨의 아내를 기소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기자 시절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저축은행 제1저축은행이에요 임원 유모 씨입니다 수억 원을 벗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해당 임원은 나중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니까 거꾸로 김만배에게서 10억 원을 뜯어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야 참 치사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지인들을 끌어넣어 가지고 김만배를 인간적으로 괴롭게 만들겠다는 거 또 한 가지 사건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망신살 톡톡히 뻗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김만배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겠다라는 거죠 검찰은 그 두 가지를 이번 추가 기소에 그대로 녹여넣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만배가 현재 보석을 신청했는데 그 보석 신청한 것을 막겠다라 저지하겠다라는 의도도 여기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김만배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 풀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아내를 공범으로 기소했다는 건 뭘 말한다? 김만배 집에 가면 부인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얘 풀어주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증거인멸 혐의로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거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받는 거 그 상황 때문에 유동규 그 전으로 유동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나이 50 훨씬 지나서 뒤늦게 결혼한 부인을 기소함으로써 김만배를 인간적으로 괴롭게 만들겠다 사실상 고문하겠다 정신적 고문하겠다 이런 의도를 명백히 한 거죠 괴롭게 만들어본 놈들이죠 이쯤되면 아우 씨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요 김만배가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검찰을 아주 두들겨 패놨다라는데 바로 이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만배는 지난 4월 21일 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한마디로 검찰을 개박살 내놔버렸습니다 유동규의 진술 남욱의 진술 정민용의 진술 싹 다 지집어버렸어요 20억 대선 자금 나 들은 적도 없어요 나 뉴스들 보고 알았어 라고 하질 않나 의형제? 나의 50만 원은 무슨 의형제예요 428억? 내가 허언이에요 내가 저기 비용 좀 줄여보려고 허풍 좀 뜬 거예요 이래버렸단 말이야 검찰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신들이 이 수사를 진행해온 가장 밑바닥 전제사실을 다 짝을 하나하나 내버린 겁니다 20억? 아이고 나는 요구 받은 적 없어 TV 보고 알았어 심지어 나 김용? 5년 동안 본 적이 없어 내가 김용하고 친한 건 많은데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내가 김용을 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무슨 대선 자금이냐 심지어 그리고 내가 친하다고 해도 둘이서 따로 밥 먹고 이런 적도 없어 여러 명이 같이 먹지 그런 적도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검찰로서는 본전 자체를 못 찾은 거지 김만배 불러가지고 뭔가 하나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망했지 제일 결정적인 부분 이거예요 정진상도 20억 요구했다며 대선 자금 난 뉴스 보고 알았는데요 들은 적도 없는데요 그리고요 정진상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검찰로서는 얼마나 김만배가 미웠겠어요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천하동인 1호 유동규 지분이 뭐 24.5%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없어요 실은 유동규 지분은 없고요 내가 비용을 나무기하고 정령하기한테 떠넘기려고 그냥 내가 헛소리를 좀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유동규의 지분이 없다 천하동인 1호에서 유동규 지분이 없다 라고 되어버리면 뭐가 된다 검찰은요 이번 사건을 밑바닥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니 검찰의 수사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검찰은 이 수사를 이 수사의 기본 전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428억이라는 게 존재해야만이 나머지 얘기를 진척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없되는데 그럼 나머지 얘기는 왕짱 하나만 한 거지 이 상황이 됐을 때 검찰로서는 진짜 눈에 불이 번쩍 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만배가 한 방 더 때리죠 아니 나무기랑 유동규가 나한테 진술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 진술을 좀 맞춰달라고 하더라 내가 구찌감 오가면서 유동규랑 마주쳤는데 나무기랑 마주쳤는데 진술 좀 맞춰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다 니들은 니들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라고 했다 야 검찰로서는 이 김만배 이놈이 시끼가 협조 안 해준 건 둘째치고 결정적으로 재판을 뒤엎어버렸죠 그러면서 진술을 맞춰달라고 입을 맞춰달라고 증언을 조작해달라고 김만배를 회유 협박한 그런 상황까지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김만배가 이 말을 들은 때 유동규랑 마주치고 나뭇과 마주쳐가지고 진술 좀 맞춰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다? 김만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좀 그렇겠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자기는 감옥에 있지 어떻게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어떻게 좀 배움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가게 될지 못 나가게 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무기가 싹 와가지고 형 진술 좀 맞춰줘 뭐야 이거 누군가의 슬픔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는 정말 비열한 짓거리 아니에요? 이런 비열한 짓을 누가 했다고? 검찰이 했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김만배가 딱 퍼뜨렸으니 검찰로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김만배한테 보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김만배가 적어도 자기들 말은 안 듣더라도 더 이상 검찰을 아장 내지는 못하게끔 추가 폭로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지금으로서는 검찰은 김만배의 입을 틀어막고 싶겠지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김만배 목을 조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게 뭐다? 김만배에 대한 추가 기소 김만배 주변 인물들에 대한 기소 그리고 부인까지 기소하는 방법 몰라요? 이러다가 김만배 누나까지 기소될지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김만배 누나 같은 경우에 저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참 검찰 인간 백정이구나 니들을 보고 인간 백정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인두껍을 쓰고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이 만배 형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는데 꽤 도움을 준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지금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있고 그 보복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 보겠다 마지막 힘을 한번 써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만배에 대한 목조르기는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요 이 와중에 약간의 어떤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여지를 딱 물어뜯고 그대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실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짓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깽판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약간 좀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문난정님 맞대응 기사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윤석열 집이 그래서 맞대응으로 나온 기사인가? 네 물어야겠어요 솔직히 지금 진행돼 나오는 과정을 보면 숱사함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